화창한 오후 현지 친구의 초대를 받았는데요. 잔뜩 기대해 부러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. 이의 집으로는 그때의 집으로 늘면 바로 이 집으로는 당신이 개인을 받았는데요. 그의 집으로 늘면 바로 이 집으로 늘면 바로 이 집으로 늘면 바로 이 집으로 늘면 대상입니다. 오스카 부부가 만들어줄 음식은 남미의 대표적인 생선 요리 세비치입니다. 마히마히라는 흰살 생선을 잘게 다져서 상큼한 레몬즙과 양파, 아삭한 오이 등 갖가지 채소를 함께 섞는데요. 토마토와 달콤한 망고도 함께 넣어줍니다. 굉장히 쉽네요. 쉽고 준비만 되어있으면 손님 오실 때 바로 만들 수 있고. 마지막으로 바삭한 과자 위에 세비치와 아보카도를 올리면 완성. 취향대로 소스를 살짝 뿌려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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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고기 가슴살 같아요 멕시코 가정에서 본 특별한 스타일의 쉐비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